베트남 베트남 나빨꼭치의 웃음 베트남 최고의 웃음 베트남 돌의 웃음 또 뭐 있냐? 수도꼭지가 삐딱한데 애 까줬는데요 찍어줘 찍어줘 반항한데요 수도꼭지의 삐딱한 웃음 베트남 괜찮아요 귀엽다 보여줄게요 너무 귀엽다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귀찮아요 사랑 힘내세요 우리가 있어요 힘내세요 이러고 삽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읽어보고 힘듭니다 지금 지금 온 메시지예요 고생하러 못해 진지 정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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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크 TM 사원 7층 사탑인가? 와 TM 사원 되게 아름답네요 여기 우와 안에 진짜 예뻐요 너무 아름다운데요? 야 근데 여기서 진짜 어떻게 웃음을 쳤죠? 사원에서 진짜? 사원에 혹시 승려분들이 계신가요? 아 그러겠네 여기 주 지수님 네 주 지수님에게 먼저 밥이다 밥 으아 밥이다 알겠습니다 아 신감한 거 처음 먹어봐요 사찰 음식 처음 먹어봐요 저도 한국에서도 안 먹어봤는데 도브 아 도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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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만 까만 웃어보죠 이거 까나에 라카이지? 네 음 도브 아 도브 이것도 두부로 만든다고요? 난 국인 줄 알고 나도 어우 너무 맛있어 아 여러분은 최초로 사찰 먹방 보고해요 오늘의 사찰 먹방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으악 으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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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아아아야 오오 아 드디어 이제 2박 3일 만에 만나네 헤어진 가족은 2박 3일 아니요 5일 된 것 같은데요. 두 달 되지 않았네 진짜 반가울 것 같아요 진짜. 다들 얼굴이 얼마나 탔을지 사실상 시장망같이 했지 다른 팀이었어. 제작진이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 만난다 진짜 만난다. mat outras vil이가ated 이 부분 bugger님 했다면 이제 이것을 AS요. 아 아 아 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Who 아 아 아 아 Vors » wishedss wordsique o. 우리 오프닝때문에 얼굴 어디갔어? 이제 목숍다 그러니까 우리 막 고생한 거 아닌 것 같아 목소리가